쉽게 얘기하면 50만원 주라 그러면은 아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잖아 자판 십리가 한 20정도만 네 사장님 지금 관리랑 통화했는데 한 뭐 그 가격금 하시면은 한 20정도만 홀딩 되니까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날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거 잘 되면 좋겠다 이거 대고 그 쿠션 받아서 반포동까지 딱 되면 야 근데 3억 전세면 순수로 꽤 있지 않아? 3%인가? 4%인가? 아 500...